예, 반갑습니다. BJ 가르마구요 예, 우리 유튜브 가둥이들 좋아요, 구독하기, 트루와 좋아요, 구독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구요 예, 오늘 메뉴는요 예, 박나래 티본 스테이크 3,500원에 구입했습니다. 한 팩이구요 그리고 이게 스파게티, 그리고 이게 할라피뇨 치즈 후라이 잘 먹겠습니다. 이게 3,500원 짜리입니다. 스테이크인데 어, 했어, 했어.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스테이크, 제가 어제 먹방하다가 실패한건데 어제 이거 네팅 먹었다가 질겨갖구 잘 안나왔거든요 입을 잘 익었죠? 이게 3,500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또 올라왔을 거야 맛있다니까?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질겼던 거야 어제는 달라, 괜찮네 또 또 괜찮아요 저 어제 힘들어했잖아, 먹기 여기 봐봐 음 음 음 이게 정석이지 이게 정석이지 할라피뇨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역시 요새는 피자를 아, 기본 스테이크 아닌데 본인 스테이크 돼지고기에요 이거 음 음 탈떡 도미노꺼 제가 방송할때 그 시간 안해요 저 부회장 보내주세요 건빵부회장님 음 음 오드레님도 보내주세요 오드레님도 보내주세요 스파게티 음 스파게티는 오이무침과 스파게티 피자 이거 가게 이름 뭐였더라? 피자부론가? 스파게티 스파게티 전자레인지 조리요?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써있는대로 올리브유 두르고 센 불에 한 면씩 2분 동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음 음 그리고 피자에다가 무말랭이 토핑을 예 무말토 무말토 무말토를 해서 식감을 살려주는거죠 무말토 어 예 무말토 음 음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아 그냥 쏘쏘 근데 식단은 괜찮아요 음 음 이렇게 아예 깍두기 올려드시지 아 그 생각 못했네 아 배추김치 갖고 올걸 배추김치 올려먹을걸 그 생각 못했다 음 배추김치 집에 있는데 그 생각 못했어 근데 먹을때는 이런 고민하면 안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생각난건데 이 정도면 칼로리 몇 칼로리에요? 하 하 하 하 네 하 하 하 하 몇 칼로리지 n auth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거 다 헛소리더라고 먹는 조쩍 찌더라고 먹는 젖 또 먹는 젖도 그것은 자기 위로더라고 자기 위로 9000칼로리 하고 갑자기 먹방 하기 싫다 아 이거 예뻐 왜 그럴까 오늘 칼질도 해보고 와인잔을 물도 마셔보고 여기가 천국이네 음 여기가 천국이야 우아하지 여기가 천국이 참고로 저기 안에 들어있는건요 저희 어머니가 마시는 물이예요 옥수수차랑 보리차 섞은거 물만둥이 오이무치 톡쥐 동서랑 조합 아 콜라 아닙니다 어제 영상 지웠죠 행님 쭈꾸미 먹어주세요 쭈꾸미를 언제 먹기가 미안하던데 본인들도 오징어 잘 못 먹잖아 오징어 미안해서 저는 쭈꾸미를 잘 못 먹겠더라구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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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께서 미래 와이프가 피자를 좋아하면 자주 먹을 수 있냐고 피자 죄송한데 진짜 사랑하는 와이프만 있으면 와이프가 치 두부 좋아해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음 음 음 진짜로 아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365일이 그건 좀 바로 이용각이지 365일 어떻게 먹어요 너님들 내 방송 365일 내내 볼 수 있어요? 비강해? 안되지 똑같은거야 어 셀프디스 오셨구요 충세하면 반갑습니다 나 만화를 한다며 치스도 스폰 들어올 때 아 시게요? 365일 하면 들어온다고? 아 진짜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두리안 아 그거 두리안 향 너무 세다는데 괜찮아요? 365일에 피자 못 먹어 어떻게 먹어 그리고 왜냐면 중국집 자녀분들도 중식 안먹는다잖아요 치킨집 자녀분들도 치킨 안먹는데 치킨집 자녀분들도 치킨 안먹는데 르마 형 오늘 피자 먹을 때 잘생긴 척 쩌해하시는데 저 원래 하던 대로 먹고 있는데 원래 하던 대로 먹고 있는데 왠 잘생긴 척 그 정도 내가 좀 잘생겨보이는 건가 오늘? 멜론은 치킨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느끼 메뉴 전혀요 저 지금 콜라 한 입도 안 먹고 있는데 안 느끼해요 딱 너무 제 취향인데요 저 케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에요 음 내 얼굴 있지? 난 일방에 유튜브 처음 내가 봤는데 이렇게 훈수층이 많은 짜증나더라 하시는데 음 음 우리 유튜브 가족들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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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싫어해 나 지금 봤는데 못 봤어요 맛있는데 마침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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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참갑인터넷이요 뭐가 꿍짜예요? 둘리님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절대 피자가 느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식감이 엄청나네 무말랭이 식감이 피자 이거 불옷 피자였던 거 같아요 안경이 삐뚱고야 눈이 삐뚱고야 코가 삐뚱고예요 식감 좋구연 팬괄 감사합니다 bjmi와 하는 일이요 히키코모리 bjmi와 함께 식감 진짜 안 되는데 웃겨서 가는 게 진짜 히키코모리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요 형님은 피자보다 역시 한식이나 중식입니다 개인정 아 나 지금 턱 아파 죽겠어 턱 빨이 턱 빨이 거 같아 지금 어제에 이어서 턱구려 장난 아니야 지금 나 보톡스 진짜 맞아야 될 거 같아 나 보톡스 진짜 맞아야 될 거 같아 초가프 음 음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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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데 저의 소중한 턱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 먹을게요 마침 턱 빠질 것 같아 녹화는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